계속해서 뉴스파이시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만 희생당할 수 없다. 충북지역의 자영업자들이 게릴라성 시위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머린말로는 충북지역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국 동시에 게릴라성 시위가 벌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차를 몰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경적도 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처지, 코로나19 방역대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전담하게끔 하느냐 이런 방역대책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최소 3천 대 정도 차량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갈수록 참여 희망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드니까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몇 대가 참여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경찰이 막으려고 할 텐데 과연 막을 건지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정부에서 강압적인 거리 유지 이런 것들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 이제 거리는 남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번 계리라성 시위를 예고한 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 촉구사항 어떤 것들입니까? 자영업자들이 이제 1인 차량 시위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니고 지난 7월에도 했었습니다. 한 번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보도된 거 보면 막기도 하고 막은 걸 또 항의도 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경찰 주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뭐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9시로 줄였다가 다시 10시로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오후 6시 이후에는 지금도 2명 이상은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각종 모임을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어떤 코로나19 방역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당장 뭐 우리 매상 오르는 거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누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정부가 알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산밀현상 그러니까 밀폐 밀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9시 10시 이런 시간 제한을 하는 건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뭐 코로나19가 9시 10시가 되면 더 번지고 덜 번지냐 이런 주장도 얘기를 하긴 하던데 얼마나 입장이 좀 어렵고 힘들면 그런 얘기도 하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밤 11시 전국 동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릴라성 시위 충북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이 시위가 벌어지는 건가요? 그런데 충북 동시에서는 유일하게 충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충주가 왜 그러냐면 4단계 거리두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제 자영업자들이 셧다운에 가까운 그렇게 이제 4단계를 겪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11시에 충주에서 차량 시위를 할 때 여러 명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 표현을 살짝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 모양인데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개 이런 시위가 지역에서 벌어진다고 그러면 상징적으로 가장 큰 도시에서 벌어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 충청북도 그러면 청주에서 벌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를 내보이는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충주에서 시위를 벌일까요? 충주에서 이제 4단계 기준을 충족한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충주시가 4단계로 돌입을 했는데 그게 8월 25일이에요. 7월 25일? 네. 그래서 짧고 굵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거의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한 업체당 3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30만 원씩 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전체 기간 한 달 동안 피해를 받는데 30만 원만 줬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과연 4단계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준 거냐 이거 안 했어도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4단계 하는 거 청주시도 그렇게 고민하다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려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대비 피해가 너무 클 수도 있고 그 피해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이런 현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총주, 이게 자영업자들의 반응이고 오늘 밤 그런 불만이 어느 정도로 폭발할 것이냐 지켜볼 만합니다. 지금 60일이 넘도록 4자리수 확진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될 때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이런 얘기들의 논란거리 그러나 해답은 없는 정말 어려운 그런 얘기들로 지금까지 와 있고요. 답은 없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희망만 계속 많은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자꾸 이런 갈등들이 생겨서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 충북 지역에 얼마나 충주 지역에서 참가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가 예정 규모는 어느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최대한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차량 한 대를 타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100대 정도가 참여할 수 있고 사람이 100명 모이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경험이잖아요. 100대가 쭉 줄을 지어서 시내를 한 20km가량을 주행하면서 비상 깜빡이 켜고 또 경적도 누를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시위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km, 이 100대가 돌아다니는 한꺼번에 다녀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호암동 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서 여러 한 20km 정도라고 하니까 시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100명이 한 자리에 운집을 해서 큰 목소리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게릴라성 시위 100대가 지금 예상 규모입니다마는 인접 지역의 제천이라든지요. 또 청주에서라든지 참가를 인근 지역에서 더 추가로 할 그런 의견들은 없는지요. 그런데 여기 비상대책 측에서 밝힌 것은 청주, 제천 이런 곳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참여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100대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높다. 그런데 다만 이제 차량이 한꺼번에 여러 데도 다니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한가한 시간인 밤 11시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면 한 명씩 타니까 또 차는 밀폐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염 위험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이번에 좀 드러내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100대가 시위를 하게 될지 100대 이상이 될지 또 그보다 적게 될지는 밤 11시가 돼야 지역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일정 도로를 함께 다닌다고 한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코로나 감염법에 또는 집시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좀 경찰이 잘 안내를 하고 안전하게 순회해서 20km면은 한 30분 정도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불만도 좀 들어주고 또 안전하게 시위가 차량 행렬이 안전을 지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못하게 하다가 만약에 격분하고 이래서 차량으로 돌진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그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논란이 이어지고 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머지않아서 위드 코로나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들이 벌어질 수 있을 상황도 있으니까 너무 지금 이렇게 극심하게 갈등을 유발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갈등 현상을 봐야 할까요? 하루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모두가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